3단불리 삼둥이도 오늘은 완전체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봐봐. 아빠가 뭐 하나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야! 이거 봐. 손바닥 찍혔다. 손에 뭔가 묻는 걸 유독 싫어했던 삼둥이. 아빠의 노력도 소원이 없었는데요. 장남 대안이니 특히나 더 심했었죠. 물감 놀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빠 손. 마찬가지로 해봐봐. 요렇게 해서. 아빠 손. 민국이도 해봐봐. 민국이도 해봐봐. 민국이도. 그렇지. 민국이도 해봐봐. 그렇지. 그렇지. 묻었지. 나 안 닿았어요. 어디 묻었대요? 묻었어요. 그럼 여기다 바닥에다 찍으세요. 네. 이렇게 찍으세요. 우와! 아빠 손. 여기다가 아빠 손. 하나, 둘, 셋. 여기다가 아빠 손. 만세 손. 만세 손 어딨어? 민국이 손 어딨지? 민국이 손 어딨지? 하나, 둘, 셋. 민국이도 해봐봐. 하나, 둘, 셋. 여기다 찍어봐. 여기다 찍어봐. 우와! 찍었다. 찍었다. 민국이 손. 태안이 찍어봐봐. 민국이 손. 민국이 손. 민국이 손. 만세 손. 만세 손. 어우 징그러워. 엄마도, 아빠도. 아빠 손. 만세 손. 이런 기적 같은. 예리야. 아빠 손. 아빠 손. 아빠 손. 아빠 손. 아빠 손. 아빠 손. 오케이. 만세야. 이제 엄마 카드에다가 찍어보자. 이거 뭐야? 나무. 자. 그렇지. 만세 손. 이렇게 봐봐. 자, 만세 손 여기 찍는 거야. 응? 찍은 거야. 자. 그렇지. 감사합니다. 자, 이거 만세 손. 자, 태안이 여기다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봐봐. 자, 이렇게 봐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안 찍어. 안 찍어, 안 찍어. 여기다 찍어봐, 이렇게. 아이고. 김세로. ahu. 마 unsure. 자, 아빠는 빨간색 한다.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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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안아 잠깐만 찍어보자 이렇게 해봐. 아니, 한 번만 찍어. 태안아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돼. 태안아 찍어보자. 야, 소파에 붙이면 안돼. 야, 소파에 붙이면 안돼. 소파에 붙이면 안돼. 예 Yani quieren 아아아아. 아이, 소파에 붙이면 안돼. 아이, 소파에 붙이면 안돼. Cy 김세로 어떻게 해야 될걸 안 내려봐 안 내려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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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파에만 돼 소파에만 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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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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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지마 하지마 아이고 엄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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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않 돼 안 되 안 돼itat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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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대안이. 민국이 선, 민국이 선. 자, 이제 그만 찍으면 끝이야. 자, 여기만 찍으면 끝이야. 민국이만 찍으면 끝이야. 자, 됐다. 완성. 거의 추상하다, 추상하다, 추상하다. 야,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당 likely 약. 민국이 좌우러 가자. 민국이 좌우러 가자. 이거봐. 야, 뭐야. 모양Ц. 선물하려다가 엄마한테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도 아빠 마음을 알면 그러지 않을 거야 이리 와봐, 이리 와서 앉아봐봐 다 이리 와서 앉아봐봐 우리 엄마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자 아빠 묻어줘 어디 묻었어? 묻었어? 자, 한 번만, 한 번만 보자 만세 진정할 거야, 네가 그래 만세 기껏 진정했는데 민국아 이리 와 이리 와 민국아 엄마 생일이잖아, 이리 와서 아빠한테 가자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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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만세야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안 돼? 폴린 좀 있다,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바람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여보 이게 얼마나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부르지 당연히 상상도 못할 거야 아빠, 아빠 일국 씨가 엄마를 위해 준비한 로맨틱한 생일 파티 아빠, 눈 떠도 돼요? 네 뭐예요, 이게? 애들이 땋은 거예요, 포도가 물론 만드는 과정을 보면 별로 먹고 싶어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다른 밥 알겠어 누가 누구예요? 대한민국 태어나준 것만으로도 큰 선물인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당신 이렇게 사랑은 또 깊어갑니다